네 안녕하세요. 엘리사입니다. 첫 번째는 세븐틴은 컴백 날이었어요. 세븐틴은 9번째 미니앨범 다카로 돌아왔어요. 다카는 다이틀곡과 락위디오와 함께 총 7 트랙을 가지고 있어요. 오늘 락위디오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어요. 시작! 안무를 진짜 좋아해요. 안무를 진짜 좋아해요. 그냥 지트! 진짜! 아이디어를 잘 I want to ride with you I want to ride with you Moonlight I want to shine on you tonight I want to ride with you 무슨 소리예요?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그지? Baby who won Baby who won Baby who won Baby who won St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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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이 끝나더라도 I wanna high for you Falling to your eyes 모든 순간들이 얼어오지 널 향해 있어 나는 너 하나로 주 다는 너야 나 없어 나에게는 말 있어서 I'll let them break your heart Oh no 워어어어 스쿱스 스쿱스 잘했어요 Baby who won Baby who won Baby who won 세상이 끝나더라도 I want to ride with you 와 아 진짜 초인 뮤직비디오 이거 진짜 예뻐요 와 와 속했어요 와 진짜 좋아요 아 세븐틴 진짜 진짜 좋아요 잘해서요 잘해서요 아 여러분 자 자신 나 스스로 아 이 뮤직비디오도 음 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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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왔어요 하하 아 스스로 뮤직비디오 아 보세요 네 세븐틴 건맥 그리고 그리고 아타카 라쿠이디오도 응원해주세요 네 진짜 진짜 좋아요 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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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마음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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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다음에 아 돌아 봐요 네 굿나잇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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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 하하